전공식으로 오는 곳에 있던 곳에서 난 빈살린 곳으로 오는 곳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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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거 가져가! 그렇지! 친절한 급한 세계를 작동해봤습니다. 안에서 오는 도마 컴보리 에스프레아 오는 이승 오는 이승 오는 이승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희는 도톤보리에서 카운트다운을 외치고, 야식을 먹으려고 합니다. 와 너무 복잡하다. 생각보다 기분이 좋지 않네. 이번엔? 웬스화트! 저희는 기오미즈데라로 갈 거예요. 점점 해가 지고 있어서 예뻐지고 있는데, 도착했을 때는 꼼꼼할 것 같네요 하! 우와 됐어 그림 채도 정할 수 있어 앤디 워홀 스타일으로 오! 오버천지 지났자 사츰이야 사츰 스키옥기 먹으러 갈거에요 아 나 이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데 두 시간대에 돌아와 그럼 이제 밥 먹을 때다 드디어 호텔 도착 너무 피곤해요 아 졸려